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NGXT 릴레이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NGXT에서 헤드셋이라니 생소한 느낌이 강한데요. 디자인 자체는 참 깔끔합니다. 마이크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자유롭다 못해 흐물하기까지 해서 입앞에 캡슐을 배치하는게 용이합니다. 폴라 패턴은 단일지향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소리를 어느정도를 억제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소리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음악 소리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왜곡이 느껴지지 않고 선명합니다. 다만 주변 소리를 억제하는 성능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목소리와 주변 소리 간 거리감이 형성돼서 일반 과정에서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으나, 청축 키보드나 버튼 소리가 큰 마우스를 사용한다면 상대방이 거슬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